경기 북부 찬스님들 주관으로 진행되는 고향 콘서트 카페 이벤트 안내입니다. 2023년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공연장 옆에 있는 카페 아람 뜨레에서 진행됩니다. 1일 300개의 굿즈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6월 중 스밍 계정 추가하신 분들께 특별 굿즈를 제공합니다. 공카 가입 및 스밍 교육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70세 이상 찬스님들께는 카페 후문으로 오시면 자석 사진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굿즈뿐만 아니라 떡도 준비하신다고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님의 성공적인 고향 콘서트의 진행을 위해 애써주시는 찬스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청소소 aider